잠시만요. 됐어. 네. 밀어. 이제 열린다. 아, 여기 있다. 어, 소리난데? 소리난다. 발소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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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안 나온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얘 지금 이 가는건가? 일단 갈게요. 갈까요? 아, 문 안열리지 왜? 네 개 다 찾은거 같은데? 아닌가? 아, 세 개밖에 안찾았다. 아닌가? 아, 하나만, 하나 더 찾아야돼. 아... 얘 지금 이 가는거야? 고고고. 이를 갈고 있어. 이 방에서 뭔가 더 찾아보자. 너무 어두운 데 있어서 환청이 들리나요? 저만 가야겠다, 저만. 너 이제 놀라면 눈 커지더라. 정신적이 바닥을 치고 있어서 환청이 드는... 아, 정신적이 바닥을 치고 있어서 그래. 환청이 드는거야. 아, 어두워서 정신적 바닥나고 있군요. 그렇군요. 아, 까드득까드득 이 가는 소리인거군요. 아, 그렇구나. 컴퓨터님께서 전 토렌트 키워놔서 랩머그스를 아프리카로 시청중. 그렇군요. 아... 아, 진짜 어디 있을까? 아... 이쪽으로 가보자. 약품을 찾아보자. 하나만 더 찾으면 돼. 약품 어딨노? 찬바람 들어온다. 하나만 더 찾으면 돼. 하나만. 네. 잘 뒤져봐. 아... 불 켜고 찾아보라고. 잘 안 보일 수도 있잖아. 안 보여. 못 보는 걸 수도 있잖아. 그렇지. 가봅시다. 이게 무슨 성인가요? 성? 집이 아니라? 그런 거 같은데. 성 같아, 그치? 응. 검사님께서 한 군데에 약품이 두 개씩 있을 리는 없겠죠? 아까 저기서 있었나 보다. 코너리님께서 불은 절대 안 키시는 메이스님. 아, 제가 켠 게 아니고 제가 메이스고 이 친구 누구입니다. 켰습니다. 작품을 찾아봅시다. 작품을 찾아봅시다. 시키시고. 음... 불 켜봐. 뭐... 왜 꺼졌어? 그냥 바로 켰다고 한 건데. 잠깐 본 거야? 아, 소원 기름이 없구나. 아, 스카베르님께서 성이에요. 꾹냥꾹냥께서 영주가 살고 있는 브레넴버그 성. 아, 독일 쪽이군요.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그죠? 어둠이 밀려온다. 하... 숨어있을래. 하... 하... 숨어있을래. 숨었어. 하... 보다. 한창 들은 거 아니야? 얘가 살만하면은... 성장님께서... 어... 말해? 얘가 살만하면 그런 데잖아. 네? 소리내시면 나타나서... 뭐... 합니다. 스카베르 겠... 이렇게 해서... 유리 깨지는 소리를 듣고 찾아오지 않으려라. 그럴 수도 있죠. 아, 그래요? 아, 소리 내면 나타나시 이 놈 한다고. 이 놈! 아, 그렇군요. 투캠님께서 등불이 손등이라니. 손등에 기름이 없다는 어감이 참 이상해요. 그러네요. 손등. 손으로 들 수 있는 등을 말하는 거겠죠, 그죠? 아, 여기가 또 왔던 데 아닌가? 아, 왔던 데잖아. 왔던 데야 왔던 데. 안 가본 데는 막 가봐. 막 돌아다녀야 돼, 이제. 알았어. 지금 막 가야 돼. 막 가고 있어. 여기가 없을라? 땅바닥에 떨어져 있고 그랬어? 어. 그런 적도 있고. 이 놈!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온 것이냐고. 책장에 있을 때도 있고. 도깨비같이 말씀하셨네요. 저쪽으로 가볼래. 여기도 가보긴 가봤는데, 이쪽 가보다. 여기도 가보긴 가봤는데. 아, 이 간다. 이 가라. 굳혀봐. 환청이야, 환청. 환청이라 굳혀보라니까. 아, 없다 그랬잖아. 기름. 아예 없어? 응. 이리 와. 컴퓨터님께서. 괴물 나타났을 때 BGM이 정말 끝내집니다. 그런가요? 째지는 소리라고요? 아, 째지는 소리? 이 방에서, 이 방에서 하나도 못 찾았었지. 아닌가? 몰라. 처음 들어왔던 거. 지금 불을 붙인다고? 켜봐. 아, 열어봐. 어, 뭔가 있다. 에이, 이건 그냥 붓이. 붓이 켜진가? 아, 왜 안 돼. 붓이 켜. 어, 여기. 아이템 창에 기름 없나요? 그러는데? 기름. 아, 봐봐. 템 눌러서 기름 채워봐. 기름 채워봐. 요거, 요거. 아, 이거다. 어, 채워. 어디다 내나? 어, 선택 기름 거긴가 보다. 자, 또 채워. 그렇지, 막 채워. 기름이 만땅입니다, 만땅. 어, 한 개씩만 채우더라고요. 아, 이런. 아, 여기 있다. 자차했다. 자차했다. 예. 봐봐. 하자, 하자 했잖아. 한 개씩만. 아, 다 채우면 안 되나요? 아, 기름 충전서도 따로 있던 거. 막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가자, 이제. 어? 저 온다. 뭐야? 숨어. 이리 와. 누가, 누가 오고 있어? 발걸음 소리 들렸어. 그냥 나와봐. 그냥 저기 환청할 수도 있어. 아니야. 봐봐. 이거 봐, 오잖아. 아닌 거 같은데? 아니야, 온 거야. 장관님께서 뭐, 어차피 다음 기름통은 금방 나오나요? 어. 아, 형님. 기름, 기름 잘 안 나오지 않나요? 쉿. 간. 숨어 있는 거야. 갔나? 이거 봐. 발걸음 소리 장난 아니죠? 어? 왔어. 요 앞에 와 있어. 아, 일단 잡고 있어. 여기 참을 튀어야지. 마우스 잡고 있어. 네. 메트로스님 장관 나갔다 오세요. 장관 이렇게 이 상태로 다음 기름통까지 3분 만에 갈 수 있어. 아, 그렇군요. 환청이래, 환청. 환청 맞아요? 어, 환청이래. 아닌 거 같은데? 슈팅스타님께서 근데 이 게임은 진짜 불친절한 인터페이스라고 번거롭기도 엄청 번거롭고 좀 불편하게 맞는 거 같긴 합니다. 어, 환청 맞나봐. 패드도 안 되고 말이야. 그러니까요. 환청이라니까. 야, 그거 저기 불 좀 켜. 너 정신력이 떨어져서 그래. 아니, 불 뭐. 아, 인디게임이군요. 그쵸? 여기. 여기 있을게요. 정신력 올라가는 거. 근데 정신력 수치 이런 거 없나요? 그러니까 수치 이런 게 없어서. 자. 메트로스님께서 이거랑 같은 시스템이 자, 어디로 가야 되더라? 댑네이드? 댑네이드? 아, 포도주 거기에 있어서 그쪽으로 가가지고 찾아와야 된다고 그랬지. 그럼 다시 오른쪽으로 가야겠네. 반갑다. 아니, 형님께서 저러다 갑자기 까끌하고 나면 웃기겠다. 그게 웃긴 건가요? 무서운 거 아닌가요? 어. 어디였더라? 검사님께서 그때도 제가 환청이라고 고할 겁니다. 아, 이거 이 부분도 믿으면 안 돼. 음. 슈팅스타인께서 딱 불을 켜시는 거예요. 아, 불. 불을 켜고. 그래서 그는 대기를 마시며 카즈바야의 성벽에 기대어 앉았던 실험실로 가갖고 산성 용기를 만들면 됩니다. 아, 그녀.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으악!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빨리, 빨리, 빨리. 실험실. 뭐야. 오빠, 이거 좀 잠깐 해주면 안 돼? 아, 트는 패드 되나요? 알았어, 알았어. 멈춰봐. 실험실 가가지고 이제 만들면 돼. 가, 가져갔으면. 잠시만요. 제가, 제가 잠시만 하고 있겠습니다. 아, 더워. 이거는, 저는 잠깐 끌게요. 제가 지금. 테스트도 안 한 상태라, 출애한 상태라서. 자. 눈 깨니깨서 눈이 커진 건 아니겠는데, 정확히는 안 보이네요. 그런가요? 커진 눈을 진정하게 연속 깜빡해. 야, 너 왜 키보드로 했다가 들었다 놨다 하냐? 자, 제가 한번 일단 가보겠습니다. 컴퓨터님께서, 투는 좀 무서움이 떨어진다고 하던데, 진짜 그런가? 아, 그런가요? 자, 가보겠습니다. 아, 그거 누가 친 거야?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였죠? 제 옆에서 관, 그냥 관주적인 입장에서 보는 거라갖고. 어이. 이거, 저거 뭐야? 동무 키우는 거 뭐였죠? 뭔, 무슨 키우는지 하나도 모르는데. 시험실로 와서. 키우는 거 뭐야? 또 앉는 거고. 아이고. 뭐죠? F인가요, F? 아, F. 오케이. 어이씨. 근데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 거죠? 주팅상에서 언제나 추리하신 메이스님. 안 씻으니깐요. 저는 자연인처럼 살고 있습니다. 뭐야? 뭐야? 이거 뭔가 해야 되나? 어? 방황약품은 필요하죠. 자, 이건가? 공황. 공황. 는 건가요? 자. 그 다음에. 그거.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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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왜 갑자기 난리 치고 난리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번호를 먼저 켜야 돼. 번호? 아이콜램프 말하는 건가? 번호. 약품 용기. 아, 편. 손. 손등. 하고 있어? 응? 응? 응. 번호? 아, 용기도 세팅해. 세팅해. 용기? 아. 용기. 용기도 세팅했고. 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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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힘들게 돌아가 어떻게 돌리는거야? 아 돌려봐 안들어가 왜 아 닥터지나님 안녕하세요 안들어가 야 이거 왜 안들어가 이거 어? 안들어가 네 병 설치했는데 설치했어요 설치하고 이제 살짝씩 움직이는데 애매하게 안돌아가네요 조금씩 조금씩 움직이는거 보이시나요? 어이씨 번호요? 번호도? 번호? 번호? 뭐가 번호죠? 그러고 보니까 지금 벌써 11시 반인데 아 이걸 돌려야 되는구나 아 이걸 돌려야 되는구나 아 이거 한 다음에 어 말해 11시 반인데 내가 엄청 쫄아서 그런지 게임 되게 늦게 한거 같아요 아 점점 소리가 나들 바꿔 이제 여기까지만 하자 눌러줄게 오 만들어졌다 오 만들어졌다 잠시만요 여기 가갖고 웹캠에 체크 잠깐만요 가갖고 맨 위에 체크 네 이제 나오죠 아 잠시만요 녹차 완성이네요 그죠? 돌아왔습니다 다시 해볼게요 그죠? 그죠 좀 알려주셔야 돼요 뭐 진행이 돼야지 뭘 하든가 말든가 하죠 그죠? 다시 해볼게요 자 오 저걸 저걸 뭔가 해야되나 이거 이제 집으면 돼 산정용기 아싸하고 어디로 들어왔었지? 아 지혜님께서 이거 안 해보셨군요 자 녹차 만들었습니다 어디로 들어왔었어 어디로 들어왔었어 몰라 아 지금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네 다크 디센트입니다 흑동건님 안녕하세요 지혜님 오늘 조언 불가능이시군요 흑동건님 바깥으로 반갑습니다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 다리가 왜 이렇게 부셔졌어 다 아 방금 따끈하게 녹차 안전하고 가 왜 이렇게 다리가 다 부셔졌어 올라가야 되는데 어 중간에 부숴나 보다 다른 길이 있나 보다 아 길 찾아야 되나 보다 레트럴스는 이제 현관 입구로 돌아가야 하는데 계단이 막상 아 랜턴 키시고 네 랜턴 키고요 어떻게 해? 몰라 컴퓨터님께서 저에겐 악마의 재미 아닌 재미 그런가요? 잠시만요 길 찾아야 되죠 근처에 판자가 있대 판자? 판자? 여기 밖에서요? 이건가? 브루노마르스님께서 점점 보시는 분들이 많아주세요 여러분들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드렸습니다 들고 임시계단 만드세요 아 들고 임시계단 만들라는데? 임시계단? 임시계단? 컴퓨터님께서 저에겐 뭐야 그런가요? 좋아 판자 이거? 이거? 판자 랜턴 사용 횟수를 줄여야 기름 아낄 수 있지 않나요? 그래서 근데 맞는 것 같습니다 상자 두 개라도 상관없어 아 일단 그냥 쌓아갖고 쌓아갖고 어디다만 아 이쪽이다 이쪽이다 컴퓨터님께서 식빵만 좋으면 맛이 정말 좋아지죠 잼 말씀하신거죠? 잼 잼 이젠 모든걸 다시 시작해 옛날에 90년대 초에 잼이라는 그룹이 나는 난 멈추지 않는다는 그룹 한국 땅을 흔들었었죠 어 올라갈 수 있다 됐다 아 이쪽 기구 추석자랑 맞짱이라뇨 아 그런지 그런지는 못해요 그렇지 올라가 올라가 강이 작아서 그렇게 못해요 아 제가 90년대 초반 올라왔어 올라왔는데 네 이제 그 입구로 가서 녹이면 되는거죠 그 입구가 어디였지? 네? 아 어디였더라? 컴퓨터님께서 인터넷 보면 너한테 가지고 오는게 있어 우리가 어떻게 가지고 놀아요 아 이제 괴기스러워 여기다 여기 가면 돼 네? 아 댄스 타임이라뇨 아 어디였더라? 아 여기 여기 아닌가? 응 지하로 가는 곳 중 하나였대 매트로스님께서 감사합니다 지하로 가는 곳 중 하나 불 아래 불 아래 궁약궁약님 감사합니다 아 불 아래 똥마님 어어? 소리 왜이래? 여기였지 여기 여긴가? 천 가는 데지 아니 여기 올라왔던 데 같은데 아닌가? 일단 열어봐 열어봐 어 뭐야 아 여기 맞아 맞아 여기야 끈적끈적 우와 먼저 일리언자 이딴 걸로 그렇지 이거 더블클릭 다닥 그렇지 그렇지 예에에이 됐다 일단 녹여버렸어 녹차나 먹어라 인마 통마님께서 이제 물키신 차례? 물키신 차례죠 그죠? 들어왔어 누텔라 누텔라가 뭐죠 근데? 검토님께서 망하는 식빵이 상했다. 진짜 식빵 드시고 계신건가요? 갈게요 잼과 잼을 어이 뭔소리야 기분 나쁜 목소리야 내 목소리가 다 기분 나쁘지 보긴 했지만 근데 이렇게 들어야만 이유가 있지 아직 원한다면 지금부터 등불이 켜도 좋아 그 아닙니다 형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얻게 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귀 가까이 오게 해외지 않도록 조심하고 그 이유가 뭐냐고요? 왜 이렇게 얻은 겁니까? 집중하게 해 중요한 것은 똑바로 걸으면 길을 헤매지 않는 것이니 이제부터 본격적인 게임 시작이래 어 싫어 아 엄청 단잼 드시고 요즘은 저도 단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나마 저는 먹을만한게 탁콩콩잼 네 저도 그냥 그냥 먹었던 것 같아요 군대에선 군대에 발라 먹던 사과잼과 포도잼 근처에서 레프트 컨트롤 누르면은 움푸리고 있는데 어디고? 어 근처에 적이 있다면 어두우니까 땅콩 마시죠 그죠? 어 뭐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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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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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숨을때 없나? 숨을때 없나? 몸풀이고 있었는데 아 어디로 가야돼요 근데? 아 길 좀 알려주세요 길만이라도 알려주시면 좋을텐데 아 어디로 가 어디로 가 가 아 그냥 지나간거야 지나간거야 그냥 지나간거야 감사합니다 어디로 가야될지 모르겠어 흔들아 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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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괴물이 나타났던 방향이여? 괴물이 간 곳 말고 괴물이 나왔던 곳 프롬 프롬 여기 어 어디냐 야 빨리 빨리 아씨 아아아아아아아아악 아 몰라 아 이 상한 소리 내지 말고 아 몰라 이거 열어 아 몰라 아 좀 야 흥분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천천히 안 열려야 돼 안 열려야 돼 안 열려야 돼 안 열려야 돼 아 이쪽으로 여는거구나 어 뭐야 저거 저거 어 어 당대마자 봐 어 어 뭔 소리야 뭐야 아 아 아 가까이서 문 열어야 되는군요 좀 멀리서 했어 우리가. 자. 아 렌턴 써도 된대. 그지 맞아 정신력 때문에 그래. 정신력 때문에 이런 거야. 여기 마지막 부분을 쓴 지도 안 해도 한 달이 지났다. 자. 자 가봅시다. 어이씨. 막 써 이제. 정부를 좀 많이 써보자. 이렇게 저 에일리언 같은 거 막 붙어 있어. 어? 플러버였나? 플러버라는 옛날 애니메이션이 있지 않았네? 아 저 반대쪽에서 막혀 있어. 슈팅스타인께서 경직된 육두구님. 넌 밖으로 나가야. 밖으로 나가야만 한데. 불 켜봐. 불 켜고 소리내도 안 돼요. 아 그렇군요. 불 꺼야 되고 소리도 안 내고. 그런 텐은 눈도 귀도 다 줘. 아 그렇군요. 피지컬님께서 정지화하면 아니. 아 그렇군요. 그쵸. 너 엄청 경직됐나 보다. 너무 긴장한 거 아니야? 어휴. 이 엄청 강한데 얘. 어이 뭔 소리야. 이갈이. 아 기분 나쁘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떡하지? 야 봐봐. 아 여기로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 아무래도. 그치? 저기로 들어갈 수 있는 걸 이렇게 찾아야 되는 것 같아. 응. 빨리 빨리 뛰어서 해봐. 야. 너 더. 뭐가 있는지 봐봐. 자 부시킬. 그한테는 눈이 아예 안 보이나요? 뭐야. 야. 뭐야 무슨 소리야. 야 오지러웠어. 빨리 불 켜. 불. 불 켜. 어. 불 켠 거야? 아 삐 소리 난다. 개소리야. 빨리 네가 일어나야 돼. 그래. 불을 켜야 된다니까. 너무 아끼지 마. 어떻게든 되겠지. 아끼는 게 아니야. 나도 팍팍 쓰고 싶지. 아니 그렇게 안 나와. 그쵸. 너무 안 켜면 기절하죠. 그쵸. 배트러스님께서 방중에서 한쪽 벽면 상자가 무지 많은 곳이 있습니다. 그 상자를 다 지우면 숨겨진 길이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주팅스타님께서 다 모으시겠네요. 담. 너 담 걸려봤냐? 응. 저는 담 걸려봤어요. 아 몰라. 그래. 주팅 켜야 돼. 여기요? 어. 여기 다 채워봐. 그렇지. 다 채워봐. 그렇지. 채워보려. 지워봅니다. 그라코스님 안녕하세요. 헉. 소리. 너무 소리 냈어. 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을 거야. 정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컴퓨터님께서 어차피 불 끄고 마주치나 불 켜고 마주치나 똑같대. 이게. 뿅야 뿅야 뿅야. 이게 퍼즐요 상황에서 혼자 경험하고 너무 어려운 듯하네요. 아 그렇군요. 그렇죠. 정구님 안녕하세요. 부팅스타인 켜고 어떻게든 되겠지. 낙천적이면 있어. 저 원래 좀 성격이 좀 낙천적이에요. 저. 자 켜봐. 쓰러진다니까 안 쓰면은. 다 채워봐 이거다. 어? 조그만 길 있다. 죽으러 가야겠다. 죽으러 가. 죽으러 가. 컨트롤. 그렇지. 그렇지.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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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좀 늦으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별로 시작. 시작한 일이 좀 되긴 했는데. 그렇게 큰 소리는 없었어요. 어. 으. 힌들 박스 안 보이는가요. 이방에 기름통 있대. 기름 채웠어요. 채웠어요. 피시컬리님께서 메이스님 말이 맞죠. 그렇죠. 어떻게든 되죠. 그렇죠. 기름 채웠나. 어. 채운 것 같은데. 안정곽 채워야 된 거 아냐. 아니. 얼마 없어. 이제 저걸 열어야 합니다. 바닥의 문을. 아. 바닥의 문을 열어야 된다는데. 이거요 이거. 이걸 열어야 돼요. 어떻게 열어야 돼요. 뭐가 필요한지 봐봐. 뭐가 필요한지 봐봐. 아 모자이크. 아. 모자이크처럼 보이죠. 지금 그. 펜치가 무겁대. 네. 지금 그. 아프리카창을 짠 걸로 밖에 지금 잡을 수가 없어요. 지금. 다른 컴퓨터로는. 그. 중계를 하기가 좀 애매해갖고. 네. 그러니까. 그. 오늘은 좀. 트위치로 가셔서. 보시면서 하셔도 됩니다. 어. 채팅이 좀. 느리긴 하지만. 트위치는. 확실히 좀. 괜찮으니까. 예. 정확히 보입니다. 트위치로 한번 가보십시오. 트위치는 좀. 느려요. 이거다. 트위치에 가서. EXPC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아. 뭔가 걸려있어. 뭔가 걸렸는지 봐봐. 아. 저기 위. 저기. 그지. 주위에 뭔가 걸려있대. 뭐가. 트위카창이 계속. 낙천적이지만. 잔소린이 심하시죠. 제가 저. 군대 갔다 와서 깡깔하셨어요. 제가. 뭐가 걸려있지요. 주래. 피지컬이 계속. 메이스님 말이 왔죠. 다만 힘들어지시고. 일단 뭘 해야지. 진행이 될 거 아닙니까. 아. 상자 같은 걸 던져서 부수세요. 그러시는데. 배출호수님께서. 나무판자가 걸려있는데. 상자 같은 걸로 던져서 부수래. 오. 예. 감사합니다. 나무판자가 걸려있다고요. 안 걸려있는데. 응. 안 걸려있어. 주래. 아무나 던져서. 아니. 나무판자로. 저기를 던져서 부수라는 것 같은데. 나무판자가 걸려있다고. 근데. 모르겠다. 안 걸려있는데. 가시 안 보이네요. 아. 여기 위에 걸려. 아. 어. 저거는 있네. 그게 있네. 두 자체가 아니라. 저거 맞춰야 돼. 아. 나무판자. 나무판자. 이런 거? 어. 이런 걸로. 아 이거 안 집어져. 안 집어지나? 응. 그냥 돌은 해. 돌은 해. 주야. 구십개 잡고. 구십개 잡고. 아 이런 거. 들어주긴 들어진다. 그렇지? 들었어. 염력으로. 맞춰버려. 어떻게 맞추지? 콕 던져. 안 돼요. 어떡해. 이거 던지는 거 앞으로. 왼쪽 클릭 아닌가? 오른쪽 클릭인가? 나무통은 한 손으로 집어다니는 괴력. 그렇죠. 오른쪽 마우스 키로 다질 수 있대. 오른쪽 마우스. 오른쪽 마우스. 들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 아.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해봐. 이건 왜 안 들리지? 슈팅 스타일이 계속 왜 도망다니는지 이해가 안 돼요. 나무통 한 손으로 집어서 던지는 괴력인데 그지? 그러게. 쿵쿵 던지는. 염력도 쓸 줄 아는데 말이야. 아 씨 나무통이 들어지는 게 있고 안 들어지는 게 따로 있나요? 응? 아까 그거 던진 거 다시 잡아 봐. 자 가갖고. 좀 위에 던져야지. 아 그럼요? 확 위에 던져야 돼. 어 밟고 올라갈까요? 밟고? 좀 위에 던져야 돼 더. 더 위에를 줘주네. 더 위에를. 아 그냥 밟고 올라가. 이거를? 어 밟고 올라가. 밟고. 밑에다 논다. 아니 밑에다 논 다음에. 이걸 잡고. 이걸 잡고 올라가. 아 이걸 잡고. 밑에다 논 다음에 잡고 올라가라고. 여기다 놔 밑에다가. 나무판자 밑에다 놓고 올라가라고 이해가 안 돼? 아 여기다가? 여기다 놓고. 여기 맞아? 봐봐. 야 어떻게 안 되나? 그 다음에 어떻게. 정확히 맞춰봐. 안 되는데? 뭘 맞춰. 뭘 잡아야지 맞추지. 그런가? 몰라. 야 어 뭐야. 아 왜 이렇게 많이 갔어. 앞으로 가면서 눌러야지. 어서. 뭘 껴있냐 이거. 아이씨 잠깐만. 조만질만. 저거 화났나요? 자. 아이씨 진짜. 아이씨. 쇤엔주언라. 안 되지 왜? 어 경비 짱님 안녕하세요. 아 정구님이시군요 정구님 히치로 보니까 되게 잘 보이시는군요 그죠? 안 쳤.. 아.. 자 해봐 뭔데? 자 쳐봐 어 왜 이래? 그죠? 쳐봐 자 그래도 저기 아프리카에 사람들이 많으면 다른 분들도 오실 수 있으니까 같이 켜놓을 수 있으신 분들은 같이 켜놓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히치로 아프리카에 좀 하죠 안 돼? 이거 한번 해볼까? 이거를.. 왼바닥에서 점프로도 가능하면 그런가요? 이렇게 해놓고 이분 원래 이렇게 오래 걸리던 건가요 그러는데 그래요? 응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게 아닐 수도 있는데 이제 자 맞춰서 던져봐 됐다! 됐다! 되는 거잖아 그죠? 구글이 트위치 인쇄했죠 그죠? 그죠? 아 아따 트위치랑 이제 유튜브랑 이제 연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아.. 아 그냥 뽑나요? 트위치가 아프리카 독점 체제에 잘 치고 들어와서 하는 바람이 쑥쑥쑥입니다 저희.. 그.. 저희도 방송에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도와주십시오 많이 시청해 주십시오 여러분 저희도 방송에 도와주십시오 들려 아 돌아간다 이제 이제 돌아간다 됐다 열렸나? 트위치 화질 설정은 저도 아직 열렸다 예 저도 아직 모르겠어요 저도 좀 좀 연구해보고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내려가자 화질이 좀 과한 게 있어요 내려왔어 어! 어머 어머 뭐야 깜짝이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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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좀 가야 돼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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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하나요 왜 하나요 으하 이게 기본화지인가요? 어 어 뭐야 으응 아 뭔 소리임? 아 뭔 소리임? 아 어떡하죠? 아 죽으려 야 이거 왜 가 빨리 야 도망가가지고 내가 도망가야지 뭐해 아 안돼 야 도망가야지 내가 무슨 일이야 올라가 올라가 사다리에 올라가야돼 아 어떡하지? 야 이거 놓으면 어떡해 물에서 벗어나래 아 진짜 아 물귀신 아 물귀신이에요? 아 물에서 벗어나야되는군요 야 이거 야 집어던지면 어떻게 해 인간아 아 당자들이 떠있군요 아 오비에서 화질을 더 줄여야되는군요 아 불편하나 아 불편하나 아 루시에서 물채봐 이거 아 물이야 아 물에서 벗어나야된데 아 물에서 벗어나야된데 육신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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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신 있어 사보죠? 예 지금 상장이 올라와있어서 아 매트로스님께서 육신이들은 물에 파동을 느끼고 붙여갑니다 아 점프 잘해야돼 야 마리오 실력 보여줘 마리오 실력 자 저기 벗어있다고 생각하고 점프 아 잠시만요 어 여기 이거 이거 네 아 또 왜이래 네 전면에서 해야하는거 아니야 자 해봐 아이 빨리 있잖아 아닌가 오우 오우 부피 아 좀만 이쪽으로와봐 마리오 실력을 보여주려면 세이블로드가 필요하겠네 떨렸어 자 좋아 좋아 이거 올렸어 뭐 어떻게 된거야 뭐가 달라지나 어 물이 빠지나? 물이 빠지는거 아니야? 아닌가? 아니 뭐가 달라지는거야 뭐야 뭐야 이게 뭐가 달라지는거야 몰라 뭐가 달라지는거냐고 아 물 안빠지는군요 아이씨 일단 어디로 가야되는거 아니야? 어디로 가는게 아닐까요 점프하면 안될거 같은데 이런가? 어 뭐하는거야 어디로 갈거야 올라와 상자를 밟고 계속 가야하는군요 아 물은 절대 안빠지는게 그렇게 착한 짓을 할리가 없죠 그죠 좋아 여기 나가 나가 빨리 아 물이 다 물이 다 빨리 올라가 올라가 야 그렇지 마리오 힐러 야 그렇지 마리오 힐러 세이브로드 있나요? 모르겠는데 야 이거 자동 세이브되는거 아닌가요?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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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물 켜 야 우리가 빠져있는거 아니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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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물 켜지는 그러니까 어떻게 뛰어 워터럴퍼도 무슨 아 근데 워터럴퍼도 무슨 아 근데 워터럴퍼도 아 눈 장애구나 램프 내려 램프 내려 아 이거 궁금하지 않아? 너무 궁금하지 않아 워터럴퍼를 모르는군요 그 이제 강요 컴퓨터님께서 다 마리오 힐러처럼 강제 세이브로드가 없죠 그죠? 올라왔어요 올라왔어요 이 방으로 들어가야되나? 저리로 가야되나? 이쪽에서 들어온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들어가? 아 수면 포도 올라가 수면 포도 올라가 그렇지 그렇지 마리오처럼 하지 마리오 아 싫어 올라와있어 올라와있어 강제 세이브로드도 있고 반짝이는 램프같은게 있는데 집으면 세이브로 아 그렇군요 있어봐 세이브로 해보자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것 좀 찍고 아 편이다 잠깐만요